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위스퍼입니다.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냥. 시즌 2의 핵심 포인트? 이것만은 알고 가정. 새로운 친구 미래와 우주에서 온 새로운 요괴. 나 말고도 요괴워치를 갖고 있다고? 혹시 나도? 그리고 새로운 요괴워치 뉴 프로토타입. 됐어. 아마 완전 세상? 그럼 새로운 요괴워치로 사고뭉치 요괴를 소환. 요괴워치 시즌 2. 2월 23일 화요일 첫 방송이다냥.